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 진짜 한국인입니다. 세 분의 입장쇼로 문을 열어봤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재성씨가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지난주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황원준씨가요. 오늘 황재성 형 안 나오는 거예요? 제문자 많이 왔네요. 정연님이요. 황재성 오빠 하찮은 거예요? 아니요. 누구라고? 원준이요? 원준씨? 아니요. 정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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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씨 왜 그러지 갑자기? 8940님. 제를 아이자로 쓰셨네요. 재성 오빠는 어디에? 약간 젠틀했던 아저씨 목소리에 황재성 오빠가 그립. 어이자입니다. 어이자. 임금제자.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드디어. 드디어. 새 프로그램. 네. 푸른거탑에 입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니 이 제작진의. 드디어 섹션에서 벗어나서. 푸른거탑을. 드디어 새로운 프로그램. 몇 년 만이에요? 거의 7년 만. 아니 다른 프로그램이 고정을 한 게. 근 7년 만이에요. 그동안 했던 거는 모조리 다 습자지식으로. 흘러 찢기고. 달겨지고. 물에 젖어서 없어지고. 예예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아 좀 심하게 좀 잘라봤어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까지 바꾸는 열정. 하지만 그 다른 방송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예예. 둘 다 공용. 겸용 가능한 머리로. 원장생한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요즘 출신 강남에서 모델들이 많이 하는 머리래요.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8104번님. 재성 오빠. 네. 머리 극해하니까. 셋짤은 어려 보여요. 귀엽다 귀엽다. 정말요. 재성이 몇 달. 다른 두 옷입니다. 다른 두 옷? 다른 두 옷입니다. 유민정 씨. 오 신동 오빠. 이민호 씨가 입었던 그 옷. 같은 다른. 같은 옷 다른 느낌이겠죠. 미안요. 이거 이민호 씨가 입은 거예요? 진짜로? 와 진짜 다르다. 아 이거야? 진짜 다르다. 그래요? 당연히 다르지. 느낌이 다를걸.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이민호 씨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 옷 입으면. 리즈 씨가 어때요? 이민호 씨가 입었을 때. 상속자들 거기. MT 갔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아니야. 이민호 씨는 약간 상속 느낌이 있고. 상속만 얘기하면 조금. 신호 씨가 입었을 때는 속상한 느낌이. 속상하다. 속상하세요. 네. 김민지 씨가. 푸니엘 씨 오늘도 민소매 입었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고 같아요. 오늘은 반팔 균액으로. 아 예 반팔. 그래도 반팔이에요. 죄송한데. 바스트 포인트가 너무 비치니까요. 좀 바래주세요. 깜짝 놀랬네. 런닝 셔츠 같잖아요. 근데 브이넥이다. 브이넥만 입어도 적게 멋진다. 근데 왜 항상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저렇게 이렇게. 파이노. 민소매 이런 걸 좋아할까요? 지난주에 푸니엘 씨 너무 심하게 파인 옷. 민소매 입었었어요. 얇은 걸로.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해 보여요. 우리 3404분이. 리세양. 오늘 인터넷 보니까 리세양 몸무게가 화제였어요. 진짜 50kg 맞나요? 아니요. 저때 제가 미국이라서 페스티보드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덜 나가요 원래? 원래 지금 좀. 진짜로? 50kg도 안 나가? 저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우리 리세 씨하고 누구시죠? 닮으신 분? 아 백진희 씨. 백진희 씨. 닮은 거 여쭤봤는데. 아 맞지. 실패했었잖아요. 아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오늘 무조건 방송 나갑니다. 이번 주 본방. 아 정말요? 리세 씨한테 영상편지 썼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심타에서 3월달에 한번 그 고백을 몽을 했대요. 아 예 맞아요. 백진희 씨 저희 방금 나왔어. 뭐 여래에 관한 뭔가를 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 잘하셨네요. 물었죠. 그랬더니 일단 본인도 알아요? 알고 계세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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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해.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나도 정원관 선배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알고 있어. 그쪽들은 뭐 류담씨하고 다 알 거예요. 맞아요. 아는신 분들은. 류담씨 정원관 씨. 아 근데 좀 한 분 모르고 계실까봐 좀 아쉬워요. 홍금보 씨가. 아 홍금보 씨. 해외파. 알고 계실지 궁금하긴 한데. 좋습니다. 우리 정수빈 씨. 아 지금 보니 재성 오빠. 응답하러 1994에 나오는 해태 닮았어요. 요즘 요 얘기 많이 듣나요? 헤어스타일 때문인가요? 그래요? 네. 그분도 전남 순천 쪽에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손호준 씨. 근데 재성 씨는 사투리를 왜 안 써요? 저는 방송인이니까요. 아 맞네. 쓸 줄 알아요? 그럼요. 오지게 써불려. 뭐 요정도. 우리 호준 씨가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라도 토박이 분들만 쓰는 그 사투리가 있어요. 방송용 사투리가 있고. 근데 그분은 정말 할머니들이 쓰는 사투리를 써요. 아 그래요? 네. 몇십 년간 전라도에서 살아오신. 엄청 살아오신 그분들 사투리. 호준 씨가 그 중간중간에 우리 쓰레기 형님 부를 때. 아따 쓰성님 쓰성님 하는데. 너무 리얼. 리얼하더라고요.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사투리. 진짜 잘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재성 씨를 맞이하는 문자들도 많이 왔고. 여러분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 내렸다 이런 걸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리세 씨. 저는 멤버 애들이랑 손잡으면서. 봤구나 그래도. 네 봤어요. 아 그래요? 연습실에서? 아니요 그냥 카페에서. 저의 방에 비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청소하느라 방을 비... 비둘기 키워요? 비둘기. 네. 어? 집에서 비둘기 키워요? 비둘기가 말코니에다가 이제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죽어가지고. 그거 청소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방을 비켜야 되는데. 잠깐 카페에서 이제 기다릴 때. 첫눈이 온 거예요. 오오오. 낭만 있대. 네. 우리 매니저 오빠는 그 방에서 비주기 청소하다가 이제 첫눈을 보시고요. 아 같은 공간인데 너무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초연이 멤버들끼리랑 손 잡고. 멤버들은 되게 로맨틱했지만. 저 정말 한다고. 매니저 형님은 더럽게 로맨틱했을 거예요. 비둘기 치우다가. 그러니까요. 우리 푸니엘 씨는요. 첫눈 올 때 뭐 하셨어요? 전 샵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이야. 멋있다. 멋있다. 오늘 스케줄 있었어요? 네. 오 진짜로? 네. 뭐 있었어요? 오늘 영화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시사회 다녀오셨어요? 네. 아 그래요? 어떤 친분으로? 심타 있다고 그런지.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갈래요? 갈래요? 해가지고 갔다 오신 거군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천원 오실 때 뭐 하셨어요? 전 백진희 씨 촬영도 했었거든요. 오늘 했구나. 바로 방금 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한국인!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갑니다. 3자대면 퀴즈!